엄청나게 코코넛이 많이 왔네요. 여기는 코코넛 전문 코코넛을 비닐봉두에 담아서 이렇게도 파네요. 이만동이라네요. 여긴 뭐 파나? 이 야채가 그냥 담아서 이렇게 볶은 히트스피를 사라지니는 맛있게 볶은 히트스피를 좋아해요. 이렇게 볶은 히트스피를 좋아해요. 오이 시원하다. 거치지 않고 다 먹어야 해요. 아, 안쪽도 다 먹고요. 슬슬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네요. 여기는 고깃집 아직 여긴 시작선 이고 채소 파는데 와 여기는 차로 막 물건 가져와 가지고 크는구나 벤탄시장 새벽 모습입니다. 과일 차로 물건을 엄청 가져와서 아프네 도매시장 갔네 풀어놓고 수박도 있고 시장 사람들 주로 먹거리 채소 채소가 먼저 시작을 하는 상추 손질하고 배달해왔네 이렇게 팔거를 한가득 가져왔네 이 집에서 파는 옥 로온 채소 과일 파는 집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배달해왔네 여기는 슬슬 아침 먹거리도 배달해왔네 쌀국수 물건 배달 아침 먹거리도 슬슬 준비하네 쌀국수 뭐 이런거 이른 아침이라서 한가해서 보네 한가해서 연기가 뿔홀 나고 태우 여기 유기 전복 뱃고 뱃고 끓뱃 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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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되나보네 랭사오 리조트에서 호텔을 아주 잘했는데 아직 준비중이야 이거는 베트남 패스테이에 먹는 먹거리입니다 바쁘다 밥파 먹거리 준비 여기는 밥준비하네 당면 여기는 과일가게 여기는 뭐하나 물고기 살산물 여기 고기가 없네 여기는 우메욕 장사 준비하느라 바쁘구나 물고기 살살 물고기 살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작 내 스타몬인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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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인 아우 스타몬인 오케 이엔에 남자마자 아침에 베리굿 이거야 포콘 차콜 냄룡 먹거리 많았었네 양념 메뉴 주왕메일